이번 시간에는 그라디언트 메쉬를 사용하여 매끈한 질감의 풍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몇몇 풍선을 보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색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매끈한 고무 풍선이 주는 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메쉬로 색상을 적용하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색상을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색상을 적용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남은 두 개의 풍선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사용하여 그라디언트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풍선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메쉬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사열사행으로 된 그물 모양의 그라디언트 메쉬가 나타납니다. 어퓨런스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랫을 선택하면 원래 오브젝트의 색상이 그대로 있고, 투 센터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투 엣지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외곽으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색상을 직접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퓨런스는 디폴트 옵션인 플랫을 선택합니다. 로우스와 컬럼스는 디폴트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합니다. 메쉬와 메쉬를 연결하는 크로스 지점의 앵커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면 원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패널에서 흰색을 클릭해 풍선에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앵커 포인트의 색상을 적용하면 그 색상은 자기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메쉬의 경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그라디언트 색상을 만듭니다. 선택된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방의 방향 조절키인 디렉션 핸들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키의 길이나 모양을 조절하면 해당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메쉬의 경계 내에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적용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약간 아래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 주변의 앵커 포인트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조절합니다. 풍선에 섀도우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풍선의 왼쪽 경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칼라 패널에서 K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어두운 빨간색을 적용합니다. 주변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동하여 섀도우 색상을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툴을 사용하여 그라디언트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라색 하트 모양 풍선을 선택합니다. 메쉬 툴을 선택한 후 하트를 클릭 클릭하면서 필요한 곳에 그라디언트 메쉬를 추가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스와치 인스 패널에서 흰색을 클릭해 풍선의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하이라이트 주변의 앵커 포인트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조절합니다. 풍선의 섀도우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풍선의 왼쪽 경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칼라 패널에서 K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어두운 보라색을 적용합니다. 주변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동하여 섀도우 색상을 조절합니다. 풍선의 매끈한 질감이 잘 표현된 풍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보신 것처럼 메쉬 툴을 사용하면 언제든 오브젝트에 메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추가한 메쉬가 너무 많아 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삭제하고 싶은 메쉬를 연결하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하면 됩니다.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레이터는 픽셀 기반의 포토샵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일의 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라디언트 메쉬를 사용하여 아트워크를 그리면 일러스트레이터 문서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메쉬만 만들어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일반 패스 오브젝트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설령 오브젝트에 추가한 모든 메쉬를 삭제하여 메쉬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오브젝트는 메쉬 오브젝트로 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색상은 적용할 수 있지만 패턴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라디언트 메쉬는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질감을 갖는 오브젝트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라디언트 메쉬는 토마토, 바나나와 같은 과일, 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 유리제품, 스테인레스,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매끈한 오브젝트의 색상 표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느낌의 정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그라디언트 메쉬로 색상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들었던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에서 학기말 과제로 그렸던 디지털 정밀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학생이었을 때 이 과제를 하느라고 밤을 새면서 힘들게 작업하였지만 작업이 끝난 후 보람을 느꼈던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친 시각 디자인 전공의 학부 2학년 학생들이 펜툴과 그라디언트 메쉬를 사용하여 그린 디지털 정밀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입니다. 그라디언트 메쉬를 표현합니다. 그라디언트 메쉬 여러분들이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도 타고난 그림 그리기 재능이 없어도 펜툴과 브라디언트 메쉬를 사용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으며 저희 강좌를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이라면 지금 보시는 수준만큼의 디지털 정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 그리고 싶은 사물에 사진을 불러와 실제 사진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디지털 정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기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